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은 ASMR목방이 아닌 기분전환 겸 새로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아직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오늘의 메뉴는 제가 이 편의점 샌드위치 정말 먹고 싶었어요 이것도 참치 도시락 소시지 바나나 우유 하나만 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가카롱도 사고 싶지만 다음 이제 컵라면 어 과자다 과자도 하나 먹고 싶은데 아니요 다음에 먹을게요 컵라면 찾았어 뭐 먹지 뭐 먹지 참깨라면 그러면 오늘의 메뉴는 파카롱 하나 먹고 있을게요 그냥 그런게 아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음 뜨거워요 음 음 아 소시지도 먹고 싶었어요 음 뜨거워요 음 소시지도 먹고 싶었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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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음 김찌개 이렇게 잘 추는 시간 고춧가루 토마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원래 이거 말고 아이돌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요도 마이 스테크가 됐어요 요도 마이 스테크가 됐어요 와, 진짜 힘들어 고춧가루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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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바나나 고유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Green 고춧가루 딱 봐도 딸기맛 웬만한 데보다 맛있어요 으음 아 아 으 으 으 으 날씨가 좋을 줄 알았는데 아직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으 산채다 이건 초콜릿 같아요 무슨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음 음 초콜릿은 초콜릿인데 딱 제가 싫어하는 초콜릿이 쓴맛나는 초콜릿 쓴맛나는 초콜릿 저 쓴맛나서 초콜릿 진짜 싫어해 마카롱 끝 이것도 마지막이다 이거 빵 빵 빵 빵 진짜 맛있어요 음 괜찮다 마지막 샌드위치 이거 너무 조금 샀나 이렇게 생겼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마지막에 좀 더 살걸 거짓 Anch이 인터넷 둘 너무 잘 먹었는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잘 먹었습니다